전 시간에는 왜 고통이 존재하느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라면 왜 고통이 있냐? 사단이 청구하기 때문이다. 금방 잊어버렸죠? 왜 청구하려고 한다고요? 증명하기 위하여. 무엇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 어느 쪽이 진리이냐? 어느 쪽이 생명이냐를 가리기 위하여 실험 대상이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실험의 목적은 뭐였다?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으로 분열된 우주의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통일되게 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단의 청구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그 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되어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 죄도 짓기 전에 소경이 되었다. 제자들이 생각해도 참 억울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질병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로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죄도 짓기 전에 어떻게 병이 들 수 있냐?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의문이었습니다.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걸려서 그렇게 형벌로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제도 하나도 안 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부님 밑에는 그렇게 됐지? 참 이상하다. 저는 의사로서 볼 때 그런 경우는 누구의 죄겠다? 부모의 죄겠다. 부부 싸움을 맨날 하니까 임신 중에 유전자가 다 꺼져서 엄마의 유전자가 다 꺼져서 그래서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고 엄마의 뇌파가 베타파, 아주 나쁜 파가 돼서 엄마의 생체 전자파가 아기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의 유전자가 변질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부모의 죄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모들의 죄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빨이 쉬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빨이 쉬어지는 것이지 아들의 이빨이 쉬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들의 이빨이 쉬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비의 죄가 그 후손에게 가는 것은 아니다. 아들의 Neighbible 나와네 하나가 난다는 것은 아니다. 아들의 이빨이 쉬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담의 죄가 아들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서ated created, 어떻게 opposed은 그 Columbus의 우선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미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분명히 부모의 죄라고 그러시겠군요. 그러고 봤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범한 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 그렇구나. 이제 여기서는 그 부모가 지은 죄의 형벌로서 자녀가 병에 걸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방세포 속에 유전자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딸은 그 엄마의 변질된 유전자를 받아서 딸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질병을 형벌로서 보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죄인들은 다 무슨 질병이든지 걸리기만 하면 다 뭐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마치 담배를 자꾸 피우는데 엄마가 담배를 자꾸 피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아들이 담배를 고집스럽게 피우다가 폐암이 걸리면 그게 엄마가 준 폐암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듯이 부모가 지은 죄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유전자가 변하는 것은 그것은 벌이 아니라 내가 내 유전자를 어떻게 변하게 한 것이다. 그것은 결국 알고 보니까 우리 뉴스타트 1부 세미나에서도 유전자는 결국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게 결국 우리의 선택의 결과이지 그런 것을 형벌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나쁜 질병 같은 현상을 왜 자꾸 하나님이 벌준 걸로 취급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들이 오해한 것을 가지고 그 오해 때문에 우리가 결국 뭘 받아요? 고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구나. 하나님이 죄 때문에 나를 벌하셨구나. 자꾸 그 생물학적인 어떤 선택의 결과로서 이런 유전자에 나타난 나쁜 현상을 자꾸 도덕적으로 잘못 해석을 한다. 영적으로 잘못 해석을 한다. 그런 개념을 오늘 예수님이 깨워주기 위하여 그런 잘못된 오해를 깨기 위하여 풀기 위하여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은 제자들의 고정관념 중에 아주 나쁜 고정관념인 모든 질병이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형벌이라는 그런 개념을 어떻게? 오늘은 없애줘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나기, 날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만나게 아마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범한 죄 때문에 형벌로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 본인의 죄는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왜 태어나서 죄를 범할 여가도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참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사망을,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셔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실히 집어넣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벌주기 때문에 질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결국 뭐해요? 인간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병든 것을 하나님은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병에 걸린 거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저런 벌을 주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우리로서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소경의 입장에서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누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그래서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왜 해피를 낳으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철저히 오해되어 있다. 그렇죠? 그 오해를 푸는 것이 하나님께 또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심지어는 누구에게? 나에게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 자신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태어나서부터 소경인가? 이게 우리 어머니의 죄인가? 우리 아버지의 죄인가? 그 보완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부모들도 또 뭐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많았던 뭐예요? 그러므로 그 질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죄 때문에 주신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환자를 봤습니다. 얘가 한 열 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얘는 어릴 때부터 루마치스성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위 주베너아이 루마토아스라이티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그 관절염, 아주 심한 자가 면역성 질병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릴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가 면역성 질병은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T세포의 유전자는 무엇 때문에 변한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해도 참 한심할 겁니다. 유전자는 뜻에 말한다? 아는데도 몰라요. 실제로 그렇게 현실에 적용해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이게 다 힘이 되는데 그러면 그 어린 아이가 뭐 그래? 아이고 나는 정말 살기 힘들다. 이렇게 살 바에야 뭐예요? 죽는 게 낫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아이가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아이의 T세포가 T세포 속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 가지고 자기의 관절을 공격해서 그 어릴 때 3살, 4살 때부터 관절염에 걸렸다. 아이들이 관절염에 걸리면 정말 치료하기 힘들어요. 또 어린아이 일때부터 당뇨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당뇨병은 어른들이 걸리는 성인 당뇨병하고 완전히 달라요. 성인 당뇨병은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서 잘 알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운동 부족, 고지방 식사, 스트레스. 그런데 어린아이 일때부터 뭐 그렇게 어린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뭐 그렇게 고지방 식사를 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무슨 운동 부족에 걸리겠어요? 맨날 아파트에 뛰어다니다가 층간소음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당뇨병에 걸릴 때는 그것은 소아당뇨병이 그래서 그것도 자가 면역성 질병이에요. 어린아이 자신의 T세포, 유전자가 변해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를 공격해서 인슐린이 생산되지 않아서 걸리는 소아당뇨병이죠. 어른 당뇨병은 인슐린 생산은 정상이다. 그런데 뭐 때문에? 초인종의 스위치에 덮개가 덮이는 것이다. 조금 낯이 붉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그 원인이 정말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그 뜻이 전달이 되어서 T세포가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뇌파로 생체 전자파로 뜻이 전달되어서 결국 T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가 그렇게 자가 면역적인 변질을 하게 돼서 결국 나의 멀쩡하던 T세포가 내 잘못된 뜻에 따라서 의하여 변질이 돼서 나를 공격한다. 여러분 상완이 그 어릴 때부터 T세포가 변해서 자기의 T세포가 자기의 콩팥을 공격해서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에 걸렸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아이가 오랫동안 류마치스 관절염을 알아서 그 때 걔가 여덟살인가 손가락이 비틀어졌습니다. 귀형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참 안됐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게 틀림없이 틀림없이 임신 중에 있을 때 이 아이의 엄마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은 것 같다. 그 생각으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임신 중에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제 추측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너무 소리를 안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생각할 때는 네가 왜 이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냐? 그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가 이렇게 나를 쳐다보더니 저 할머니가 그러는데 제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요. 아이는 전생까지 던져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가 항상 아이고 이거 네가 전생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이런 병에 다 걸렸냐? 그러니까 병 그러면 죄, 벌 그래? 하여튼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하고 벌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아시겠죠? 죄 자체 때문에 벌이 오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죄를 뜻한다는 것 또는 악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아본이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히브리말로 아본 화장품 이름 같은데 이 단어는 악 죄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일까요? 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 자체가 벌을 벌을 받으려고 용쓴다는 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죽으려고 용쓰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오랫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 속에도 또 우리 말 속에도 어떤 말이 있었냐 하면요. 벌받는다는 말을 죄받는다는 말로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죄받아야지 벌받아야 같은 말이야. 그런데 구약 성경이 사용하는 이 히브리 아본이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나 악이나 벌이나 다 이것은 뭐에요? 사단으로부터 오는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그 선하신 분이 벌을 준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하나님은 결국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조건적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할지라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그 사랑을 뭐에요? 다 하시는 분이지. 그게 결국은 은혜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내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개념은 참 인간으로서는 가지기가 뭐에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준다. 이래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아이고 불쌍한것 네가 무슨 전생에 죄가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 병을 앓고 있냐.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손녀는 나도 벌을 받고 있구나. 뭐 때문에? 전생이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이런 순 엉터리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 시대에 아시겠죠? 그 말을 엄마가 들었어요. 듣고 딸을 쳐다보더니 엄마가 너 전생에 죄 때문에 너 죄 때문에 그런 것이 병든게 아니에요. 그 손녀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할머니가 얘기한다는 말을 하면서 참 침통한 표정을 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박사님 이 병이 어떤 병입니까? 왜 이렇게 얘가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유전자는 뜻, 생각, 마음에 따라서 뇌파가 변하고 그 뇌파는 생체 전자파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면역세포, T세포의 유전자는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유전자가 변질되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성 T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된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가 임신 중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너 전생의 죄 때문에 그런건 아니야. 엄마가 임신 중에 박사님 말씀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단다. 그래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생에 제가 많아서 병들었다고 말하는 그 할머니가 시어머니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을 했대요. 그래서 이 딸을 임신하고 있을 동안 세 번이나 이것을 그었대요. 죽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 그 딸이 엄마 배 속에서 그 강력한 죽고 싶다는 그 엄마의 뜻에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엄마의 변한 뇌파, 변질된 생체 전자파가 바로 배 속에 있는 애기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엄마의 생각과 배 속에 있는 자식과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과학적으로 무슨 증명은 해내지 못했지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서 옛날부터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임신 중에? 태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만 해라. 좋은 생각만 해라.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 악한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은 애기 약에 영향이 간다. 그래서 태교를 조금 알아보니까 임신 중에는 며느리를 그 모퉁이에도 앉지 마라 그랬더라고요. 밥상 같은 밥상 모퉁이가 있잖아요. 며느리를 딱 먹어요. 옛날에 며느리야 맨날 모퉁이에 앉아서 적당히 먹고 꺼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며느리를 잘 좋은 자리를 주고 그렇게 해야 좋은 손자가 나온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구박해서 그렇게 죽고 싶어서 세 번이나 익혔대요. 그러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결국 그 아이의 T세포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T세포로 변질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딱 이 딸이 들었어요. 엄마! 그러더니 딸이 엄마를 가서 푹 끌어안는 거야. 엄마 나 알아. 할머니가 얼마나 나쁜 할머니인지. 자기한테 엄마 욕을 맨날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둘이서 부둥켜앉고 엉엉 울고 나더니 그러면 박사님 T세포 유전자가 무엇에 따라서 변해가지고 그 뜻에 따라서 변해가지고 그렇다면 그래서 그 시어머니는 한 2년 전에 결국 돌아가셨어.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딸의 T세포 안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딸이 이제 궁금해서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은 전생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완전히 어떻게 살고 있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운명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나아질 수가 없다. 왜? 전생의 죄 때문에 그러면 평생 고생하고 죽어야지. 그렇죠? 전생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거라. 그러니까 얘는 나는 평생 이 고생을 하도록 운명적으로 태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절망 속에서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관절염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포기해 버리고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뭐라 그래요? 이 박사님이 하는 말이 그렇다.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뜻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더니 이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님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면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나는 평생 전생의 죄 때문에 벌 받고 살다가 끝날 운명이구나. 그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속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맨날 벌 주는 조건적인 신. 그 귀신. 맨날 무슨 벌을 내리는? 신벌을 내리는. 신벌을 내리는. 신벌을 내리는. 참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다 그런 신들 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뭐예요? 맨날? 그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악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신이 계신다. 이거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번쩍 눈이 떠져. 그렇지 않아요? 번쩍 눈. 아! 그런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신을 아는 것이 복음이야. 그런 신을 알면 꺼져있던 변질됐던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지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병자가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이 딸이 어머,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뭐예요? 어머, 그러면 우리 딸이 낳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또 딸과 어머, 또 부둥켜 안고 울면서 유전자가 켜졌을까요? 안 켜졌을까요? 막 막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다시 회복됩니다. 무엇으로? 아, 하나님이 그렇게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딱 그 귀신으로부터 벌을 받은, 받아서 생긴 그 병도 하나님은 그런 귀신들로부터, 그런 조건적인 신들로부터 뭐예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겠죠? 그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조건적인 신, 맨날 죄만 지으면 벌 주는 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음악적 소질이 대단한데 손가락의 관절 때문에 피아노를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피아노를 치고 싶어도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이 이렇게 노출되니까 이게 막 또 쭉 비뚤어져 있고 이런 게 싫어서 그렇게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못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전생으로 받는 내 벌이 아니구나 알고 보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지금부터 우리 뉴스타트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잘못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변질돼서 잘못되어 버린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변질된 너의 관절을 공격하는 그런 T세포로 변질되었던 T세포가 다시 정상적인 면역력을 발휘해서 네 건강을 지켜주는 T세포로 이런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 T세포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랬더니 얘가 막 우는 거야.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잘난 여자야. 내 것이 잘난 여자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죽는 게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부잣집에 시집가서 폼 잡고 갑질하고 살다가 죽는 게 좋아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이렇게 유전자가 변질돼서 태어나 가지고 한 8년 고생하다가 여러분, 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네요? 어느 쪽 인생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몇 년 고생한 거 그거 가지고 억울하다 그러지 뭐예요? 말라이 말이에요. 아무리 몇 년 동안 내가 억울하게 살아도 내가 그런 억울함, 그런 고통 때문에 이런 암들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다는 그 자체가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걔의 신은 뭐예요? 전생에 죄를 지어서 벌주는 신이었어. 그러니까 사단이 할머니를 통해서 그 손녀까지도 뭐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올감해 놓고 사랑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애가 막 그리고 이제 상담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서 다 점심 먹고 그때 이제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그때 이제 로비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비가 막 떠들썩하고 피아노 소리가 들려. 와! 박수를 치고 피아노 소리는 뭐 그렇게 좋은 소리도 아닌데 아직도 서투른 피아노 소리인데 그런데 막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고 야단이 났어. 그 전 사무실에 있다가 나와 보니까 세상에 누가 피아노를 치고 있게 그 아이가 삐뚤어진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싱글벙글하면서 어색하게 서툴게 치고 있는데 거기에 함께 온 환자분들이 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왜 태어날 때부터 관절염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재수없이 왜 재수없이 암이 생겼을까? 그러시지를 뭐예요? 말아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암은 낫지를 아는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 귀신, 전생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벌을 주어서 자기 관절염을 걸리게 한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해방됐다. 그래서 얘가 이제는 와! 이게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기 위하여 이 뉴 스타트로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시작하니까 유전자 회복되게 안 되게, 점점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결국은 이 관절염이 다 나가지고 뉴욕에서 대학 잘 나와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생각 나름이야.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다 재수. 재수 더럽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암에 걸릴 필요가 뭐예요? 있었어! 그거 안 걸렸으면 뭐예요? 왜 날 범 잡고 이래서 하면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해요? 아니. 없어. 뭐.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저 사람. 여러분. 그래서 암에 걸린다는 것. 암에 걸려서 특히 특히 종합병원에 가 계시지 않고 다 갔다 오셨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뉴 스타트에 오셔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나고 보니까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그렇죠? 나는 이것 죽어도 내일 죽어도 눈 뜨면 뭐예요? 천국에 있을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1부 세미나 때 잠깐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 3주 전인가요? 이제 서울에 설교를 하러 가면서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저는 옆에 앉아서 그때 단풍이 한창일 때였어요. 한 2주, 3주 전에 참 단풍 좋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탁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 단풍을 이 나이에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참 좋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올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런 아름다운 단풍을 볼 날도 몇 날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름다울수록 슬퍼. 왜? 아름다울수록 좀 있으면 더 이상 이거를 뭐요? 못 보니까 얼마나 슬퍼? 한심해 안 해요? 저기 그런 사람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상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하늘나라를 가면 이것보다 훨씬 아름다울 텐데 정말 기대가 된다. 내가 이러고 있어요. 내가 그것만 해도 대박이에요. 아니요? 대박이야. 대박. 대박이야. 그래서 제가 정말 기뻤던 것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해 두셨어. 나는 믿어. 그렇죠? 그 믿음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늘나라를 간다 캐싸면서 아 정말 아름답다. 이제 몇 년 안되면 이것도 못 보겠구나. 그거는 거꾸로 잘못 믿는 거라. 그렇죠? 정말 좋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좋아야 돼요. 왜? 제가 안 걸린 암꽁은 걸렸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 암에 걸리면 여러분 정말 이 죽음과 대면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상구 박사는 여러분이 죽음과 대면하신 만큼 그 죽음과 대면해 보지를 뭐요? 못했다. 그게 얼마나 그게 얼마나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절실히 알고 싶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정말로 알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축하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힘들게 살았다면 그것이 다 허사가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제수 탈영을 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전진하면서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태어나기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정말 이 소경된 사람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떠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안 되었었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돼 가지고 얼마나 큰 고민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그 때문에 그런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을지라도 놀랍게 인간의 기술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 그동안 그 고생 그 그 그 그 고민 고통 그것들이 다 날라가고 아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해서 그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정말 암에 걸렸기 때문에 더욱더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하나님 정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게 되어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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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